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위생곤충학 첫 시간입니다. 위생곤충학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위생곤충학은 필기와 실기가 같이 들어있는 과목이고 위생사 시험에만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해서 위생곤충학의 외부 교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실제로 대학에서 많이 개설이 되어있지도 않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10년 넘게 위생곤충학을 환경과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점점점점 커리큘럼이 바뀌어가지고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요즘에 그런데다가 위생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얘네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히든카드 아니야 뭐라 히든 뭐라고 해야 되죠? 얘네들이 아주 당락의 관건이 되는 그런 과목으로 2, 3년 전부터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응시생들 학교나 학원에서 응시생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곤충학 때문에 불합격 됐다는 학생들이 좀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 쉬운 과목인데 이게 실기 부분에서 그림이나 사진들이 생소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못 오답을 체크하시면 과락이 되어가지고 떨어지시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곤충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들어갈 건데 곤충학에서는 곤충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됐고 일단 위생사 시험에 합격을 위한 합격을 위한 곤충학을 보시려면 우선은 그림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3교시에 실기 시험을 들어가시면 OMR 카드 답안지하고 문제책하고 그 다음에 실기 책을 한 권을 더 줘요. 한 권이라고는 하지만 그 저기 뭐죠 리플릭 같은 한 2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책자를 주는데 그게 이제 칼라 사진이 들어있는 실기 문제가 들어있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림이 들어있는 사진책인데 문제를 읽고 문제에 해당하는 사진을 찾아서 보고 정답을 OMR 카드에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시험지에 시험지에 문제 있고 흑백 그림이 있고 그거 보고서 답안지에 표시하기에 했었어요. 제가 위생사 시험을 두 번을 치렀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던 해에 한 번 치고 그거는 너무나 옛날이어서 국시원이 전선화 되기 전에 제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3년 전에 제가 한 번 시험 삼아서 위생사 시험을 접수를 해봤더니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격증이 제가 두 개가 돼버렸는데 작년에도 한 번 그래서 시험 문제가 비공개다 보니까 시험을 한 번 또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접수를 했더니 제작 3년 전에 본 시험이 전산처리가 되어서 국시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작년에 합격하셨는데 왜 또 접수를 하셨나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다음날 환불이 카드 취소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제가 3년 전에 35회인가 37회의 시험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문제책 따로 주고 그 다음에 사진 문제에 들어가 있는 칼라로 돼 있는 북클릭 같은 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OMR 카드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집에도 문제집에 있는 실기 문제에도 없는 사진들이 실제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시험 봤을 때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재에 없는 그런 사진들이 나왔더라는 거죠.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기억나는 문제들의 문제들의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글씨보다 그림이 기억이 더 잘 나오니까 네이버 이미지 검색이랑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가지고 똑같은 사진이 있나 계속 찾았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네이버는 그렇다치고 구글링 했는데도 똑같은 사진이 없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출제자가 직접 찍어가지고 올린 사진이라는 거죠. 구글에 없으면 지구상에 없는 거거나 나사에서 막아놨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위생사 시험 문제를 나사에서 막아놨을 리는 없고 출제자가 직접 찍어가지고 문제를 낸 그런 사진이라는 거죠. 안 나오더라고요. 몇 달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 곤충학이나 해충학이나 같은 말이니까 해충학의 실기 이게 지금 가장 큰 합격의 관건이 되는 사진 문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제자들이 자기가 직접 찍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기책에 나와있는 그림과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출제되는 사진들의 이미지를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정답을 유추하는 수밖에 큰 도리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곤충학의 곤충학의 15문제에서 17문제 사이가 나올 텐데 전부 다가 아니고 한두 문제 결국 한두 문제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두 문제 자꾸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한두 문제 차이거든요. 이게 지금 결국 한두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면 너무 오바고 사실 그렇잖아요. 쉬운 문제 다 맞춰놓으면 60%가 넘는 거니까 근데 딴 것도 보통 어려운 것도 보통 쉬운 것도 보통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진짜 없는 문제 세상에 없는 사진 보고서는 이거 틀려가지고 내가 떨어졌다 하는 응시생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야 쉬운 문제 당연한 문제 이론서의 필기책에 실기책에 나와있는 이런 문제 일단 다 맞추면 이거 한두 문제 출제자가 직접 찍어가지고 내는 이런 문제들은 과감히 틀리거나 찍어서 맞추거나 하더라도 당락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조금 멀리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곤충학이 합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위생곤충학이 그 중에서도 실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교제에 나와있는 이론과 교제에 나와있는 사진들을 꼼꼼하게 보고 그것들만 다 맞춰도 교제에 없는 사진 한두 장 나와가지고 한두 장 세 장도 안 넘을 거예요. 한두 장 세 장 정도 되는 문제를 틀려도 합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한글자막 by 아멘